김치라는 음식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음식으로 꿈에서 김치가 나타날 때 그 상징선과 해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. 김치는 발효된 음식이며 다양한 재료를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의 김치는 종종 변화를 상징하거나 내면의 감정, 인간관계 또는 인생의 여러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김치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꿈에서 김치는 종종 변화와 성장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.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, 인내심 또는 장기적인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김치를 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나 향후 도래할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김치는 강한 맛과 매운 맛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꿈에서 감정적 해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강한 감정, 특히 억눌린 분노나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김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김치를 먹거나 만드는 꿈은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정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족, 가정 또는 전통적인 가치와 연관된 꿈일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나누는 꿈은 가족 간의 유대, 전통적인 가르침 또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김치 담그는 과정은 협동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는 가족관계나 가정 내에서의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김치가 꿈에 나타난다면 자신의 건강관리 또는 생활 방식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꿈에서 김치가 신선하고 맛있게 보일 경우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반면 김치가 상하거나 맛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건강에 대한 우려나 생활 습관의 변화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김치를 먹는 꿈은 종종 개인의 감정적 상태를 반영합니다. 김치의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현재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나 억눌린 감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김치를 맛있게 먹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적 해소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반면 김치의 맛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좋지 않게 느껴질 경우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감정적 불안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김치를 담그는 꿈은 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. 김치 담그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. 따라서 김치 담그는 꿈은 지금 시작한 프로젝트나 일 혹은 장기적인 목표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꿈은 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김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나눔과 배려를 상징합니다. 김치를 나누는 행위는 사랑, 관심 또는 배려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감정적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모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김치가 상한 것을 보는 꿈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상한 김치는 부패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므로 꿈 속에서 상한 김치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감정적으로 억눌리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. 김치를 사는 꿈은 무언가를 얻거나 선택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. 특히 김치를 사는 꿈은 감정적 만족이나 안정감을 얻으려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김치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반면 구입한 김치가 상했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심리학적으로 김치는 다양한 감정적,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. 김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내면 상태와 감정적 동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김치의 강한 매운맛은 종종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. 김치를 먹거나 만드는 꿈은 감정적 해소와 관련된 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내면의 성숙과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김치 꿈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내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. 김치를 나누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나눔을 상징합니다. 이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꿈일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또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와 협력을 상징하며 감정적으로 타인과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살해 1. 김치를 맛있게 먹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가족과 함께 김치를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는 최근 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꿈을 통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그는 이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살해 2. 김치를 담그는 꿈 한 여성이 김치를 담그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녀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꿈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와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그녀는 꿈에서 김치 담그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살해 3. 상한 김치를 보는 꿈 한 사람은 꿈에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가 모두 상한 것을 보았습니다. 그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내면의 불안과 실망을 반영한 것이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. 김치 꿈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이는 변화와 성장, 감정적 해소, 인간관계의 조화 등을 상징하며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. 김치 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준비하거나 감정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김장환 김치를 김치통에 넣는 꿈 집안 살림에 필요한 여유 자금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. 김치 사는 꿈 남성이 이 꿈을 꾸었다면 타이에 의해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여성이 이 꿈을 꾸었다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김치를 먹는 꿈 건강이 갈수록 나빠집니다.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은 연인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유부남은 결혼식에 초대되는 꿈입니다. 환자는 건강이 곧 회복됩니다. 김치를 얻는 꿈 뜻밖의 행운으로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는 꿈입니다. 주부가 이 꿈을 꾸었다면 협력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웠던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. 김치를 주워 먹는 꿈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리는 흉몽의 꿈입니다.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배추김치 보는 꿈 추진 중인 일이 잘 마무리되고 결과나 성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꿈입니다. 한편 집안의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열정적인 성격을 만나서 친하게 지낼 징조의 꿈입니다. 상환 김치를 먹는 꿈 재난에 부딪힐 꿈 새우젓으로 김장하는 꿈 장례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게 되거나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꿈입니다. 새우젓으로 총각김치를 담그는 꿈 주택청약예금이나 친목계를 들어 희망찬 내 집 마련에 설계를 한다. 오이김치를 담그는 꿈 운동선수는 출전을 위해 사전에 훈련을 하고 기술을 닦는다. 적금을 든다. 오이김치를 담그는 꿈 앞으로의 일을 위해 조금씩 돈을 저축해두거나 기상금을 조성하게 되는 꿈입니다. 또한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꿈입니다. 집안에 배추김치가 가득한 꿈 장차 집안의 재물이나 돈이 풍부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. 청각김치를 담그는 꿈 목돈을 만지게 되거나 생산업종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에 성공하는 꿈입니다. 김장거리를 많이 사놓은 꿈 많은 일이나 사업 등에 관여하게 되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. 또는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김장을 위해 무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꿈 성욕이 감투되거나 또는 사업이 침체되거나 병에 걸린다는 뜻의 꿈입니다. 김장을 하기 위해 재료를 사오는 꿈 상당히 많은 사업 자금이 마련됩니다. 김장하는 꿈 일에 진척되는 순차적인 과정이 꿈속에서 심리적으로 나온 것입니다. 또는 집안 살림의 걱정이 모두 사라집니다. 김치를 파는 꿈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손실이 있습니다. 깍두기 만드는 꿈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꿈입니다. 또는 유산을 두고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또는 유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남에게 김치를 주는 꿈 가장 친한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을 끊습니다.